우리 결혼은 조금 생각을 해보여요? 겉에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여요 아직 제가 나이가 조금 어려서 데이트요 데이트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오빠를 싫어해요 오빠 없이 못살아요 남친 없이 살아도... 그러지 마세요 남자친구가 저 때려오겠다 뭐야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머리가 이제 정리가 안되고 너무 떨어져가지고 모르겠다 우리 이제 무슨 얘기할까요? 모르겠다 나는 뭔가 모르겠다 오빠 잠시요 오빠 잠시요 귀걸이 빼 아 귀걸이 이뻐였구나 귀걸이 빼요 이러면 바로 빼려고 했어요 저녁 가까이 오지 마세요 심장 터져요 박살났나요?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큐티, 섹시, 러블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이야, 고른 건데요. 굿즈 방. 성인 귀여운데 어떡해. 아, 야. 아, 왜 저래. 아, 왜 저래. 아, 왜 저래. 제가.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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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쿠이 와 가쿠이 아 어허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안으셨어요? 네. 왜 이래? 방울추어 같이 프로잖아. 예상 못했어? 네. I'm sh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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